사무엘상 28장.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이더라.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하리라 하니.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사물이라 하더라.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의 성은 라마에 장사하였더라. 한편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함께 모여 순에 물어와서 진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에 진쳤는데,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죽게 물었으나, 죽게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눈이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네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부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안 하니, 즉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내 생명에 올물을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녀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네가 어떤 벌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신이다 하더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한 아이다.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멜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으므더라.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보니, 그가 심히 괴로워하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복종하였으며,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말씀하신 왕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도 왕의 여종에 음성이 경청하시고, 나로 왕께 빵 한 조각을 드리게 하여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운을 얻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그 여자는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서둘러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없는 빵을 구워서,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니라. 사무엘상 29장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앞에게 모았고, 이스라엘린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키스와 함께 후미에서 나아가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일까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날,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를 돌려보내시오,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려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다윗은 그들이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오,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자 아키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너는 정직하였고, 나와 더불어 네가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보기에 좋았으니, 이는 네가 나에게 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네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하였으미라. 그러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래야 네가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왕께서는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토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온 네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를로 올라가니라. 사도행전 2장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원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란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독이야, 폰토와 아시아, 푸르기아와 판필리아, 이집트와 쿠렌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더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의 취하였다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우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거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제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일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암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천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주시더라.